자, 지난편에 이어 바로 밤낚시 이어가 봅니다. 채비나 여러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편을 보시고 자, 몸을 한번 풀고 전자찌, 네, 네목 반 정도 맞추고요.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해봅니다. 어, 시작은 일단 두 바늘을 바닥에 좀 붙여서 네, 그리고 슬로프를 좀 줘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찌가 생각보다 잘 안보입니다. 이 수면에 빛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야, 그냥 뭐, 정확하게 먹어주네요. 자, 히트. 제가 찌가 잘 안보여서 카메라로 찌를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자마자 일단 팔부터 챔질하죠. 어우, 힘새는 좋은데 어우, 힘은 꽤 쓰거든요. Б 아,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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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파닥 떼면서 나오는게 토종붕어 나왔습니다 자 어둠이 내리고 밤낚시 들어가 봅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밤에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데 꼼지락 꼼지락 건드림은 있는데 조금 입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닥으로 붙여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말 찌를 많이 조정합니다 실제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정을 하면서 낚시를 합니다 저만의 방법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게 좋더라구요 자 바닥에 두 바늘이 붙은 상태로 밥이 안착됐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게 좋더라구요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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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건드림 살짝 나오다가 정확히 아아 시트 전자체 찌맛이 예술입니다 계속 꼼지락거리고 입질하지 않아서 바닥에 조금 더 됐더니 정확하게 탁 먹어준 입질로 한 마리가 나옵니다 사이즈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도 어둠이 내리고 붕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붕어들이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제가 목줄을 10cm 늘립니다 여기가 원래 수심이 한 3m 50 나왔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여기 토사가 한번 내려왔대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수심이 한 1m정도 얕아진거라고 예 이빨 들어와서 쳐도 2m 50인데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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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붕어가 들어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밥이 들어가면은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한 마디 팍 들어가는데 자 계속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후킹이 안되죠 자 바늘에 글루텐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붕어들이 입질을 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몸짓 그러니까 붕어들이 조금 더 떠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허챔질이 났을 때 슬로프를 더 주는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조금 띄워봅니다 자 바늘에 글루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살짝 띄워서 자 내려갈 때 계속 건드림이 있죠 아우 아우 자 그냥 찌를 가지고 노네요 네 정확하게 먹어주는 입질을 기다렸다가 탁 히트 걸었습니다 아 붕어는 나오는데 이 사이즈가 마음에 안드네요 그래도 정확히 아랫바늘에 호킹이 됐죠 자 이렇게 호킹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호킹하는 포인트를 찾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편나비 자리잡고 목내림이 되는데 목줄이 내려갈 때 펴질 때 벌써부터 이 건드림들이 있습니다 자 밥이 내려갈 때 목줄이 펴질 때 입질이 탁 들어오죠 히트 히트 자 이렇게 붕어가 어느 층에서 입질을 하는지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를 찌를 보면서 또 찌를 조정하면서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층 낚시는 그냥 무작정 물어주길 기다리기보다 부지런하면 할수록 조가가 좋아집니다 아이고 계정이 좀 쓸만하다 내려가는데 받아먹어버리죠 작은 붕어들의 성화 속에 이렇게 그나마 사이즈 좋은 붕어를 목내림 중에 들어오는 입질에서 한 마디 만납니다 자 대류가 좌로 싹 흐르죠 건드림 나오다가 정확하게 탁 먹어주는 입질 오 입질이 거의 뭐 땜낚시 입질입니다 한마디씩 팍팍 들어가는 밤이라서 잘 안보이지만 처음에 탁 걸었을 때 쬐는 그 손맛과 힘새가 장난 아닙니다 뭐야 이거 이번 거는 좀 많이 묵직합니다 오우 오우... 굿! 우와... 3편 아우... 사이즈 굿! 조금만 체구가 커져도 힘이 다릅니다. 쓸만해... 쓸만해... 아... 참... 밤낚시 오랜만에... 찌맛이... 이야... 그래도 붕어들이 힘이 좋은 편이라 손맛도 있고요. 사이즈가 물론 작은 것 그리고 중간급 이렇게 섞여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게 탁탁 쿠킹돼서 나오는 그 붕어의 손맛과 찌맛이 아주 좋습니다. 전자찌가 목내림이 끝나고 가만히 있다가 살짝 풀려 올라오다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전형적인 입질 사이즈는 작지만 입질도 좋고 손맛도 좋고 자 그렇게 한 10시 정도에 철수를 합니다. 오늘 참... 멋진 낚시... 멋진 낚시... 멋진 낚시... 멋진 낚시... 멋진 낚시... 너무 멋진 낚시... 멋진 낚시... 멋진 낚시... 또... 멋진 낚시... 그리고... 이제...